우리 리얼리티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해봅시다 흔한 리얼리티 말고 색다른 그럼 그거 어때? 클래식 느낌으로 가족을 갖다 아악! 흐라! 육신 육신! 조땅 주갈! 이거 말해도 돼요? 그냥 요새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뭔가 센트도 필요하고 아니야 그냥 이거 집에서 하면 되지 형 집에서 하면 할게 하자 상품만 했으면 좋겠어 상대한 거 다 좋을 거야 정말 의심하는 그림이야 명원 초대 대전 어때? 물에 빠지는 거야 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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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났구만 그거는 느끼어 보면 알지 뭐 하자고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하냐 진짜 비! 왜 연습을 안 해가지고 아악! 어묵! 형 인생 함께 할 자신 있습니까? 투어 비 투 비! 에이! 안녕! 안녕! 다음에 봐요!